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왕고래로 한번 또 주가가 우뚝 섰었죠. 그런데 좀 다시 많이 내려왔어요. 좀 뭔가 발표라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장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 LNG, 천연가스, 시추, 탐사, 생산 등등 많이 합니다. 미얀마의 가스전조차도 미얀마, 다들 아시죠? 미얀마가 어느 나라인지. 여기 가스전조차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이 4단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이제 우리 동해 대왕고래 쪽에도 분명히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얘들 우리나라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포스코 그룹의 거의 매출 절반 정도를 책임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많이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생산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말레이 반도 쪽에도 뭔가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맞지만은 이 대왕고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대통령 시에서 발표할 정도로 올랐다가 여기 뒷고 잠시 올랐다가 다시 빠졌어요. 저는 보통 이제 61선과 120선이 크로스할 때 반대로 골든크로스할 때 주가는 보통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데 얘는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뭐 개미 털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큰 종목은 개미 털기하기 힘들죠. 근데 웃긴 게요. 갑자기 연기금에서는 엄청 들어오고 있네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될까. 아마 분명히 포스코 인터넥 여기 부분 여기가 아마 큰 지지일 거예요. 한 4만 5천원, 6천원, 7천원 선이. 여기 근처에 갈 때까지 계속 매집해야 돼요. 진짜. 아마 그러면은 나중에 중간에 이런 엄청난 큰 양봉한가 24%나 되는 큰 양봉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써 이런 하락핸들에서 매집하고 있는 기관들이 생기고 있어요. 얘들은 금방 튀어나갔는데 가장 연기금은 이번 년도에 돈을 엄청 벌어야 돼요. 연기금은. 지금 정부에서도 연금 빵꾸 나서 연금개혁해야 된다 뭐 하는데 결국은 당장에 돈이 있어야지 뭘 줄 건데. 연기금의 수익률이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포스코 인터넥을 안 살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최저점까지 들어가봤자 마이너스 20%. 이거 분할 매수 전략사면요. 마이너스 7에서 8까지밖에 안 나와요. 먹을 때는 얼마나 많아요. 지금부터 들어가서 지금 5만원 주가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7만원까지만 올라가져도 얼마예요. 2만원 차이잖아요. 상당히 40% 40% 40% 바로 벌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차트가 내려왔을 때 벌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벌러 가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최대한 포스코 인터넷을 사놓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분명히 대안고르 테마 한 범에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번도 항상 얘기했지만은 이런 지금 딱 이게 옛날에 처음 이제 포스코 인터넷이 2차원지 관심 받으면서 같이 포스코 그룹 같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했던 차트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이게 확대판이 여기예요. 지금. 그러면 바로 여기 돌파해서 가면은 이번에 8만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목표가를 세우고 싶습니다. 굳이 손절할 필요도 없는 종목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손절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 있지만은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인도 웬만하면 꼭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의 이름은 주식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켜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극동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했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 종목 포인트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보이시죠.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레이팅 포인트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포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하셔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가 걸릴 발동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도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에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자동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거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쉽죠?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저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